엉덩이 띵이는 구독과 좋아요붙고 담당입니다 아양정정도 해주세요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감스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PC방에 온 이유가 피파3 하시는 분들 이제 존망해가지고 솔직히 몇 명이 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파3 하시는 분들 만약에 담배 피러 가거나 화장실 갔을 때 그 계정에 선수를 몰래 가마로 터친다는 걸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그분이 화장실 갈 때까지 기다리고 아니면 담배 피우러 갈 때까지 기다리고 갔을 때 그분과 강화를 몰래 하고 반응 살펴보는 걸 지금부터 이 굴리트 분자만 함께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PC방이 민폐 안되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PC방 섭외 됐거든요 지금 피파3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숨어서 PC방 그 저사람들이 화장실 화장실 갈 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시죠 형님 앉아 앉으세요 들켜요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지금 지금 게임하고 있거든요 게임 끝나고 근데 화장실 언제 갈지 몰라가지고 일단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아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물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몰라 네? 자 일단은 그런거 여의치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감스트를 아는건데 자 일단 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 지켜볼게요 아 너무 안가는데 진짜 모르게 아니 그니까 만약에 이게 근데 다행히 이게 롤이었으면 X 됐어요 40분 걸려 배그였으면 근데 피파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느낌이 한판 더 게임할 느낌이라 순경 한판 더 돌릴거같아 지금 몰래 찍죠 세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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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트템했어 알트템 알트템이야 알트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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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면서 대기하면서 시승하는 거 고단이 저렇게 지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아까도 알트탭이었어 알트탭 아 졸나간다 진짜 아 아니 저 이러도 안 봐요 한 시간 기다리면 어떡해요 본인이 하겠다 했잖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이러고 온 것도 지금 창피해 죽겠는데 진짜로 어 깜짝이야 아니 저 앞에서 드라마 보신 분이 저기요 이랬는데 저한테 한 줄 알았어요 어 깜짝이야 아 졸만간다 아스쿠톤 존나쓰네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옆에 사람 지금 성격차기를 벌써 12대 13까지 갑소 또 아니 15분째 저 지랄하고 있어 아니 벌써 아까 저 한 20분 지난 거 같아 저 한 15분 지났죠 15분 이상 지난 거 같은데 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스쿠터 지나죠 자기 구단 확인하고 좀 보세요 옆에 사람 또 게임 한 게임 더 있어 아 아 아 지금 뭐 충전하는 것 같아 보니까 어 어 잠시만요 숨이세요 숨이세요 방금 카메라 본 것 같은데 안 봤죠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129억 129억이거든요 129억이거든요 응 120억 됐어 자 일단 인간적으로 어 이거 터쳐달라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보니까 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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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인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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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너무 쓰레기고 설명할 시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발로테리 아 이건 너무 쓰레기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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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뭐 하나 있었는데 네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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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더라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자 으응 잘가 으응 잘가 으응 잘가 자 자 이상한 걸 버렸다 자 자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까지 숨어야 돼요 감수 잘하세요? 네 알아요 네 고맙습니다 페이스북에 저장되어 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이렇게까지 해야돼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돼요? 아 일단 형님도 숨어세 야 탱구야 그리고 뭐해 인마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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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게요 숨어서 화장실 좀 찍어 빨리 탱구야 제가 제가 오면 말씀드릴께요 나 존나 하네 진짜 어 아 어 아 아 아... 와... 흐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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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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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어 감사하세요 네... 미안해요 아...괜찮아요 복구하는... 제복이에요 제복을 레전드에요? 네... 아...죄송합니다 제가... 제... 안동 아... 하신거에요 아...진짜 폴패 드릴게요 폴패 아니... 구당 가치가 129억이 넘어 네... 폴패 하나 드릴게요 진짜로... 폴패하고 맛있는 거 아니 뭐 먹고 싶어? 친구도 오케이 오케이 다 사줄게요 아... 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일단 그래도... 아니... 기분이 어때서 다 터졌어요? 진짜로 처음에... 네... 장난인가 했는데... 네... 진짜 터져가지고... 응... 복구 시갈라서 복구 대출하는데... 안되더라구요... 아... 네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미션 성공입니다 네... 일단 풀패하고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 맞습니다 여러분들... 째스! 같이 세븐이상... 마음을 들으세요... 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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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스!